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제주시에 위치한 해모살 해변이라고 와 여기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바다 쫙 펼쳐져 있고 너무 괜찮아 오늘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차 지금 저쪽에 세웠거든요 저쪽에 정자도 있고 등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해모살 해변이라고 하거든요 영등하르방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 뭐 대감 영등대감 뭐 이런식으로 있다고 하네요 저 한국 보니까 그 등대가 등대가 있죠 저 뭐 거북이 등 위에서 등대 있는 거 같아 이렇게 있어서 나는 자연입니다 아이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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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입에 있는 거 다 자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잖아 엄마 너무 빨리 먹는다고 급하게 먹는다고 급하게 먹는다 아 아 급하게 천천히 먹어 진짜 천천히 먹어 양치도 혼숙한다고 하는데 키 천천히 먹어 네 음 예 아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예 아 예 급하게 먹다가 또 먹으랄까 천천히 먹으면 짱 거기서도 항상 다 천천히 먹으려는구나 입에 있는 거 다 들어간 다음에 드시라고요 엄마 반찬은 안 와 반찬이던 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 급하다고 오늘도 센터에서만 했어요? 응 오늘 뭐 했어요? 오늘 센터도 갔다 오고 저 하천이 체육관도 운동거리 갔다 왔어 하천이 체육관도 운동하다라고? 가서 뭐 하면 돼요? 운동하다네 틀레트다네 이랬도 했다 저랬도 했다 운동을 조절은 못해 나 밥 앗자 예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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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번주도 다 끝났네 내일 갔다 오면 뭔가 또 금토시네 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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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루